힘에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집에서 오늘의 까끗한 시도 오늘의 가게입니다. 아이콘다. 아이콘다. 엄마가 씻는 걸 잘 봐봐. 그리고 붕닭티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. 그리고 다리 사이사이 다리 사이사이를 이렇게 이렇게 좁은 칫솔같은걸로 여기를 무섭구석 잘 닦아줘야돼 생각보다 얘가 지저분하거든 어머 얘는 너무너무 지저분하다 여기를 눌러줘서 똥을 빼야돼 거기를 꾹 눌러주면 뭐가 나와? 응 쭉 나왔잖아 이런거 다 기억해야돼 엄마한테 꼼꼼하게 배워야 돼 이번에 할 때 알아볼게 이제 술이기 때문에 알코올을 날려야 되거든 그래서 냄비에 물기가 있으면 돼 이걸 잘 기억해도 잘 기억해도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으 아 으 으 まず은MI의 고추와 호박, 야채, 야채, 고추, 오이, 고추, 여전히 samee, 고추, 고추, 고추. 아무래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채소를 계속 타만 합니다. 찬맛과 큰 맛이나 기 때문에 고추, 곱, 다진마늘, 설탕, 소금, 그냥 고춧가루, 고추, 고춧가루, 고추, 고추,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. 마지막으로 알콜 맛은 안 난다 알콜맛이 아니라 알콜 유티를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? 고향이 잘 왔어 깜짝 생각보다 어렵진 않겠지? 이거 잘 보여 나 내 손짓만 하는거 아니야 아 레스토리 아멘 아멘 음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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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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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